사소한 거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런죠 사소한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아 감사하다 오늘 이겨서 4강 가서 감사하다 아 난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감사하다 뭐 이런 거 어잇 이겼다 이러면 이긴거나 진배 없다 왜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후공의 동전에 마나스톰이 나갔을 때 위니 흑마나 전사는 막을 방법이 한계다 높다 또 개소리한다 늙은 진배충 아재 너 이새끼 후한테 이새끼 이겼어요 수액을 위니 흑망할 때 수액 피해서 수액을 잘 안 들고 가 도끼가 있어도 격돌 도끼에도 손해가 괜찮아요 이러면 봐봐 다른 2코스트였으면 그냥 교환당하지 근데 이렇게 되면 뭐 필립 무름물 튼경 이거는 영혼의 불꽃 가고 돼요 왜냐면 얘로 검은 날개 타락자 이러면 끊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살았죠 엄청 이득이지 이긴거나 진배 여기서 수액 쓰지 그럼 얘 안 나오지 도끼가 있는데 왜 안 썼지 안 죽으니까 완전 이득 받죠 그럼 여기서는 당황하지 않고 이 친구로 싹 내줘도 돼요 근데 이거 냈을 땐 때리고 구울이 있어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걸 내줄 수 있으면 얘가 그럼 버프를 못 받아 그래서 요거만 하나만 싹 내준다 미라우스 만들 때요 황금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황금으로 만들면 소위에서 장풍을 쏴요 그래도 강력한 거예요 저는 원래 제 욕하는 건 밴 잘 안 해요 패드립이나 약간 정말 심한 애들은 좀 밴하는데 웬만해선 밴 안 해요 도끼로 아무것도 찍을 수 없게 만들자 도끼로 아무것도 찍을 수 없게 만들자 진베형 사랑해요 나도 사랑은 하는데 라가페적인 사랑이다 남녀간의 사랑 이런 건 안 돼 봐봐 이거 영불 딱 나왔죠 형 갑복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고마워 근데 갑복이도 여자를 좋아할 거야 대칭 좀 해주시죠 대칭 좀 해주시죠 거절한다 요거는 이제 구울이 이제 살 나올 타이밍이란 말이야 생전을 싹 하고요 여기서 아 요걸 탁 내고 싶은데 하사관에 교환 교환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만 싹 내줘서 애매하게 만들어줍니다 어 어 왜 안 때렸어 어 큰일 날 뻔했네 약파리하면 트럼프 빨 저 사기꾼 이런 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예전에 오빠 사기꾼 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몇 번 들었어 요기 요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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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악 그렇지 지렸다 이런 압도를 아낄 수가 있죠 영불도 아낄 수가 있죠 아까 봤죠 이번 판도 이렇게 되는 게 상대가 피해서 수액을 그냥 썼기 때문이야 미라하우스 많았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요정용과 교환했죠 피해서 수액을 뺐죠 2대1 교환하자 2코스로 아사 이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연승 출면수심 esimerkiksi 아니요 없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